와우 킹 오브 제로를 더 갓초 킹 오브 제로를 더 갓초에는 못 미치는 위도 나가자 켄지 짠 아 accumulate CG판? 아 뭐야 아 빨리 해버리다가 내가 부활 좀 아 아 개 채워졌다 아 형 란필 란필 간다 자리에 오른쪽 두는거 아니야? 아 아니네 펜전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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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다니 공짤 공짤 공짤해봐요 짤 공짤 쉽고 포항 썰게 이거 흥날려라 공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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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풀이하면 안돼 나이스 빼자 빼자 어휴 야 튕겨내기 미안해 징표를 남겨라 아무튼 내게서 숨진 뭐도 돼 바로 지금이죠? 아 까비 필 징표를 남겨라 얘네 이제 뭐 줄거같은데 때려봐 풍급기 출전중이다 야야야 야타필 ㄹ rapidly 빛에 야타필 ㄹ 또필 아 겐지필 텐타 난필 란필 겐지 왼쪽 자 타나는 쪽 기달 자 타나는 쪽 기달 나 궁치 올게 나 고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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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퍼 팔퍼 겐지 오른쪽 온다 나 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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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뒤에서 있다가 걸래 이거? 지금 걸자 지금 걸자 아이고 자 타나 없고 얘네 겐지 있나 이제? 겐지 궁 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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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궁 조심 아크로 땡겨봐요 겐지 필 에타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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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겐지 2층 필인다 아씨 아깝다 리이 죄송합니다 아 아깝다 이거 저 앞에서 그냥 주고 여기서 막았을거 막았을거 그랬다 그쵸 여러분들 아닌가? 아니 말고 뭐 얘 환급 개잘 됐네 네 힘이 더 강해진다 흠 겟사에? 겟사에? 오니더 겟났 크라이 또 빨리 빨리 해봐 오마이갓 왜 나 설렸어 한 상자 아이영 켄지에 켄지 뒤에 본성이야 2층 일단 2층이겠다 켄지 오 힐 땡큐 어어 잉칭이 안좋아 이거 야타킬 야타다운 한쪽킬있다 텐트킬 텐트공고 놀꺼에요 2층 2층 겐지 2층 겐지 잠깐만 플레이킹 한번 자타한거 깔끔하게 한번 가고 아 2층 2층 겐지 긴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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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딜 추가딜 나이스 초올펼쳐 이득이득 개이득디 저 끝에 아타 먹으러 갈래 먹으러 갈래? 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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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볼게 정면 내 정면 볼게 앞으로 좀만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어떤 길이야 여기 무슨 길이야 뭐 이런 길이 다 있네 한번만 조심조심 겐지 왼쪽으로 돈다 나이스 잘할거 잘할거 못살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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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할게 반복할게 아 살랬다 살랬다 겐지 왼쪽 돈다 겐지 왼쪽 뒤 겐지 왼쪽 뒤 겐지팩이야 친구 영영 눈으로 하트 나타내는거 같기도 하고 아이고 화이킹 콜 와우 킹 오브 제너럴 더 갓쥬 나는? 킹 오브 제너럴 더 갓쥬에 못미치는 위도 슬라이양 흐하하하하 어 야 오른쪽 바로 옆에서 뭔 사운드인데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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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했어 흐하하하 흐헿 야 맨시필 어 줌바형 한조? 그래 덤벼라 메시필? 왼쪽에 왼쪽에 겐지 아 이거 겐지 2층 아 에터필 상다운 압박해봐 압박해봐 2층에 2층에 겐지 있어요 한번 판박아 타르나 나이스 나이스 오 따가워 야 돼지 돼지 잡아 돼지 도야즈 도야즈 살짝 바람이 이상해요 올라온다 돼지 도루치기 나이스 나이스 대가리 대깨아리 대가리 대가리 오오오오 기모띠 이번엔 슬피하지 않겠 공급기가 준비됐따 공지 이모띠 아 아이 스킬리 이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.